들어볼 시간인데요. 먼저 클래스 담당 마스터였죠. 이범수 드림마스터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 손넛기 씨의 장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순발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들이 오늘 CF 연기에서도 그렇고 또 무대 위 카메라 연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잘 재미있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잘 봤습니다. 네. 이제 곽경택 드림마스터의 평가와 캐스팅 점수 알아봐야죠. 제가 수차례 본 손넛기 씨 모습 중에 오늘이 가장 편안해 보여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본인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면서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곽경택 드림마스터의 점수는 90점입니다. 캐스팅 점수. 캐스팅 점수 90점. 네 그 손넛기 씨는 항상 강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곽감정님 말씀대로 오늘은 좀 편하게 본 것 같아요. 하지만 광고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. 제 캐스팅 점수입니다. 네. 85점. 손넛기 씨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참 좋아졌어요. 편해지고 다 좋은데 이제 비교 포인트가 좀 약하다는 거. 그러니까 그냥 싸우다 보니까 내가 더 월등하다 이겨서 이런 패러디가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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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지 않았나 광고하고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비교가 조금 약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 캐스팅 점수입니다. 네 캐스팅 점수입니다. CF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짧은 순간에 정말 간결하게 그리고 진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면서도 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뭐 경쾌하고 부드러운 건 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 캐스팅 점수입니다. 80점 나왔습니다. 콘덕기 씨 지난주에 그 락밴드 보컬로서 저는 굉장히 매혹을 느꼈었거든요. 열정이 확 전해졌는데 오늘도 좀 더 간결하면서 열정을 있게끔 좀 전달을 했으면 훨씬 더 소비자로서 그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캐스팅 점수입니다. 네 83점 나왔습니다. 심사위원 점수까지 알아봤습니다. 손덕기 씨를 응원한다면 1번 혹은 손덕기라고 쓰시고요. 샵 8282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다음은 두 번째 무대입니다. 지현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보시죠. 2번 지현준 휴대전화 CF에 도전한다. 안녕하세요. AT 스마트폰에 대한 미션입니다. 현유 씨의 5배 더 높은 놀라운 연기력으로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. 스마트한 이미지 화보 촬영을 통해 CF연스 배터리 휴대전화 CF 촬영 준비 완료. CF 촬영 당해. 스타일링부터 범상치 않은 지현준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 복장 모세요. 감독님의 복장이 정말 시중 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지현준의 CF 촬영. 따블 내셔서 약간 몸을 이렇게 뺐다고 싶더라고요.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지. 움직이면 안 되고 눈 어떻게 해야 되고 턱 당겨야 되고 그의 위트 넘치는 휴대전화 CF를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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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